5. 4. 3. 1. 어? 문쟁이님 들으.. 숨어있네. 퀴 빨라세요. 퀴 빨라세요. 모노게봐. 아이고 호그. 어 이거 나이스. 1층에 루슈 가는거 같은데? 겐지하고 루슈 다운 힐좀 주세요 저 여기 반대편 있지 됐어요 다 찼어요 아니 걸릴거 같은데 아니 거셨어 로드오그 안해 아이고 겐지 안죽었어 이거 줘야겠는데? 땡 아 죽겠다 어 죽었다 어 이리 와 누구 잡아야 오케이 으응 내가 쉽게 꺼져 줄 줄 알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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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컵 그거부터 나이스 나이스 여기 프레임 전환 현상이 있지 아우 플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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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OK 나이스 나이스 위에 로드 오고 있나봐 어 끌린다 아 아! 판정 진짜! 핑 때문에 벽 뒤로 갔는데 너무 멀어 쉬프트가 없으면 트레이를 못잡아요 평타를 진짜 잘 맞추는 사람 아닌 이상 평타 근접 공격하면 죽긴 하는데 체력이 150밖에 리퍼 뒤로 위치 변경했어요 아... 랩 너무 심하네 로드오그 여긴... 아... 오른쪽에 뭐 있는데? 오른쪽에 로드오그하고 트레이서 그래 빠졌어요 로드오그 죽어라 이 벌레 같은 자식아 나이들 제가 살려드릴게요 와 진짜 이 판정 미쳤어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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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PU 사용률이 높아서 그렇겠죠? 랩 랩 어... CPU 온도 얼마 안주신거 에... 에... 온도 말고요 그... 그... CPU 사용률 사용률 50% 70%요? 네 70%인데 프레임이 떨어질래가 원래 걸리는게 좀 이상한데? 왜 걸리지? 뭐 딴거 하드쪽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야? 뭐 CPU에 문제없으면 저장장기쪽에 문제있겠죠? 아... 리퍼 개끼네 자! 기대하시라 10% 1% 찰지 사펭 금 이等一下 멈추 op 후배 루시우 무빙이 아주... 찰지인데? 루시우 무빙이 아주... 찰지인데? 가 zad 거기서 위에 도eti 아이고. 어급이... change 잡았어요 잡았어요 겐지 겐지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도망갔나? 근처에 겐지 있어요? 아니 이거 핑 때문에 판정이 그런거에요 핑 때문에 이제 팅레이트도 높아지고 그런데 지금 테스업이라서 핑이 높아서 벽 뒤이어도 끌리는 것처럼 보이는거에요 디바 로봇 뽑아줬어요 일단 라인따 저 아 겐지 겐지 왜이렇게 허우적거려 저 겐지가 엄청나게 허우적거려 안돼! 왜! 내 본체를 잡지마 라인 공중망치 쓰는건? 라인망치 쓸거 같은데 라인망치 찼거 같은데 내가 공써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공써서 마무리할게요 나오지마 나오지마 아 나이스 라인 잘하시지 않습니까 라인 잘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본섭에서 볼 때는 한글 아이디였던거 같은데 아닌가요? 아구레서님 뭐가요? 한글 아이디였던거 같은데 본섭에서 봤을때는 아 닉네임을 바꾼거에요? 네 영어로 발음나는대로 읽으면 아구레서인데 별이 4개라서 부캐는 아닐테고 봉캔데요 처음에 분명히 분명히 한글로 봤었는데 만들려면은 5분차 하나 사야되잖아요 또 딴 사람 주민 써야죠 일단은 일단 자기 주민으로 못쓰기 때문에 뭐 계정 약간 위반이긴 하죠 뭐 다른 방송하시는 분들은 하시긴 하시던데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라 라인 아르트 좋아보이는데 이럴 삶이일구 작성이 많나봐 이럴 이럴 언제나처럼 아니 땅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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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상한 소리가 이상해졌어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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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컴으로 해요 원컴으로 방송 하나 켜지고 하는데 렉 렉이 걸린 CPU도 70%에 드랍이 생길 리가 없을텐데 갑자기 그러네요 원래 없거든요 갑자기 그러면 뭐 어 저장장지 쪽이 문제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럴거 같은데 갑자기 그런건 성능 성능 쪽은 아닐거 같은데 에임드랍 뒤에 누구 있을거 같은데 아 정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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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2층 이거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요 뜰기 힘들어요 지하 가야되요 지금 밑으로 내려가요 어 겐지 1피 겐지 1피 아 있으면 잡지 오른쪽에 로아 디바 해봐요 이걸 살았다 나이스 근데 저희 루시오가 없음 어 그렇네 하나구나 덧파게 라인 기피 정크래 2층 포렙 큰 호그 호그 반피 겐지 폭탄 받아라 라인 휴 cause 괜찮아요 아이 힐 éri applying 디바가 막고있어 원숭이님 힐 때 가요 괜찮아요 아 힐 디바가 막고있어 원숭이님 힐을 해드려야되는데 쩡크레이스 누가 다 잡아요 쩡크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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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쩡크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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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프리힐인데 쩡크레이스 잡으면 다운 아이고 라인 재웠어요 쩡크레이스 쩡크레이스 빠져야되야 돼 쩡크레이스 할만할거 같은데 쩡크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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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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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밀어 쩔크레이스 구성 궁이 없어도 막 주고 싶어 어이구 잠깐만 뒤에 로드호그 뒤에 호그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이거 마이크 끄고 말했네 뒤에 호그 디바 마이크를 끄고 말하고 있었어 내가 뒤로 돌아왔어요 문고기님 어서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아뇨 라인한테 엄청 많이 줬음 심심해가지고 들여봤어요 후후후 디바 먼저 디바 왼쪽 방 아 겐지 들어왔어요 퀸이라서 정크랩 궁나라 옵니다 왼쪽으로 와요 왼쪽 방인데롬 타이어 다운 일단 화물에 겐지하고 러프 러프 머리 위로 누군가 ... 내가 마무리 할게요 치plete 훈분 시 시 ôm 원래 안할때 에임 엄청 흔들렸어 나 마우스 감자 낮추니까 흔들리는건 엄청 줄었어요 도망가는거 봐봐 소리 크게 해놨네 여러분 이제 저는 자야겠죠 자야돼 왜냐면 제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반대로 가야되기 때문에 했지만 이제 여깄다 해봅시다 헬로구